1. 장세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다스리며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담이 쌓이고 모든 이 은혜를 잃어버리며 잊은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속고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가난을 이기시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한 말씀에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며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의 재정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권한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잃어버렸던 재정과 물질을 다시 되찾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회복을 위해 선포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들과 또 잃어버렸던 여러가지 모든 재정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 놀라우신 재정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막고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뿐만 아니라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하나님 찾아주시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항상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를 경애하는 자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여전히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모든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일들에 쓰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구하는 또 찾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보화와 죄물이 이 말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곳에 특별히 내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일들 가운데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재정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속히 움직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막힌 담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숨은 곳을 주의 빛으로 찾아내시하사 이 시간 부르지리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과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명령하며 선포한다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이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이 권한과 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조카와 또 아버지와 그들의 재물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찾으시고 회복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후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친인척까지도 다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부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이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친인척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되찾는 구원의 은혜요 부유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빼앗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모든 친인척까지도 다 구원의 반석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유함과 재물과 축복까지 막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남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아내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족 친인척에서 모두가 떠나갈 주여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화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두 빼앗겼던 죄물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그 죄물과 그 부녀와 친인척을 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주여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순음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단인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기가 있고 부기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아버지의 소독은 우리의 순금보다 나음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시아사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그 길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곳간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 재정의 모든 창고에 재물을 또한 채워주시아사 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고 그 곳간을 채울 때 놀라우신 하늘의 복 하늘에 놀라우신 신령한 은혜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재물들이 이마를 주여다 그들의 곳간에 채우게 될 지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곳간에 하나님의 재물을 채워주시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축복과 은혜와 그 신령하신 복을 오늘 다시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에 아버지여 다니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물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우신 재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며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금면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의 것을 빼앗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땀을 흘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금면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 깊게 하시고 더 높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그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이 더 축복으로 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더 재물로 확장되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금면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이 더 열려지고 확장될 주여다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금면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애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그신 하나님의 재물과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은혜와 재물과 또한 아버지 물질을 회복하신 은혜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아와 바보와 또 객과 또 여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 주의 종들과 제사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며 또 그들에게 협력하며 기도로 물질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청직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재물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니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주실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병들고 아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재정과 이 축복의 은혜가 여전히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하니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있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뺏기지 않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으로 인하여 이 물질으로 인하여 아버지 더 이상 꾸임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꾸어질 줄 정말로 하나님 풍성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 누리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이 모든 재정을 방해하고 주는 것에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이 삶의 모든 것에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이 축복의 재정의 은혜가 삶에 실제적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대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누르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과 재정과 물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다윗에게 내 잔인 넘치나이다 했던 이 모든 은혜가 그 잔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감사와 능력까지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고 넘쳐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나가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재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 필요한 재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재정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주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성함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우신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 기업들에게 가정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금면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재물을 찾아내시하사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이 재정과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주여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정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해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면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면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 이유는 모든 재정과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은혜를 나누어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길 줄 알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자들에게 또 선교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또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하사 늘 삶에서 그런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기름의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하사 늘 채움의 공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것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냐고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나라와 내 민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 흐르기까지 이제 그 재정의 축복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빚도 없고 또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재정과 축복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하다 내가 내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삼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어딜 가든 동서남북 어딜 가든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삼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확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 쉴 수도 없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여우 하나님 이 시간 그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약속하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삶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난한 자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 가난한 자들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며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지쳐야 하지 않게 하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마음의 불의부터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며 더 공급받게 하여 주시하사 잃어버린 우리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옛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으며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섬기며 나누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재정과 물질이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그의 자녀와 토지와 소상과 짐승과 모든 것에까지도 그가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 놀라우신 것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하사 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성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있고 또 나아가도 하나님의 재정과 모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재정과 그의 손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끼지 않는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이 은혜를 대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하사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내 이웃 내 주위 내 나라 내 민족 내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미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곳간과 이 축복의 모든 통로가 이제 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군대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그들이 속히 패하게 하시고 이 물질과 이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의 아버지여 가진 것을 아버지여 뺏으며 아버지여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궁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 풍요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물질과 축복을 빼앗고 그것을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빼앗으려는 적군들과 모든 군대들에게 명령하느니 하늘의 군대들에게 명령하느니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막혀있는 담들이 모두 무너지시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의 콧간에 다 채워질 주여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방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성민이 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주의 은혜이고 주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많은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풍성함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길 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하사 늘 하나님을 경애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을 대대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고가 아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보고를 열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개인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하사 민족에까지도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가 확장되면 이제 이 개인에서 민족에까지도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복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는 오직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는 여우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복을 열어주옵소서 그 복을 열어 누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시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겸솔하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여우와의 명령을 항상 지키며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늘의 복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시오니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가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가 열릴지어다 하늘의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모든 물질의 재정 복가 열려줄지어다 구원의 풍성함이 구원의 부유함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근면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참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겸손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복가 하늘의 아름다운 복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청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재정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하며 또 누리며 또 나눠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흐를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하사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복받은 자들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이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며 다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물질과 또 아버지의 구원의 이 풍요함으로 더욱더 그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는 놀라우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고 빼앗겼던 모든 은혜가 모든 구원의 부여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빼앗은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가고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막혀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신력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한 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지어다 약속하신 말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날마다 후이 누르고 아버지 넘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삶에서 감사로 삶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은혜가 이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위에 뛰어나게 높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제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에 풍성하게 하시고 개인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기업에게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평생도록 감사하며 평생도록 주를 사랑하며 평생도록 주를 의지하며 주를 경애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임할 지어다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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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nten씨ен